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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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that time, Philemon lived in Colossae, and then Onesimus ran away from Colossae to Rome. It was quite a long journey,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Onesimus가 같은 연금 상태에 있는 로마에서 같은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We don't know how Onesimus heard the gospel. But he just ran away from his master, and he wanted to have freedom, and he wanted to have his own life. And he had to work, and he had to take care of every single thing. Because Rome is a new place, and he was not rich. Onesimus가 Philemon으로부터 도망가서 로마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살려고, 자유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바울을 찾아다녔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Even though he had too many things, but he met Paul, and he continuously came to Paul, and he wanted to hear the gospel more. And without grace of God, it couldn't happen.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때 바울은 같은 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웰컴했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Paul은 모든 것을 환영했고 아주 많은 욕을 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원했습니다. 이 바울의 노력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그냥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됐습니다. 바울의 열정과 오네시모의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노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라는 말씀을 날려갑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육체적인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질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에 받으면 또는 성경을 받게 되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선의 복음은, 환자의 복음은, 다른 복음을 받습니다. 가난의 저주를 끊어내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의 삶을 전체를 바꿔줍니다. 오네시모의 인생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네시모의 인생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인에게 도망친 노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노예를 복음을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낸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네시모의 인생은 복음은 복음을 변화했습니다. 오네시모의 인생은 복음을 변화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 나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과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는 내가 갇힌 중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빌레몬에게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you can see that Paul called 오네시모스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and if you look at the word in the Bible and my son that means my disciple 내 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 why we use that kind of term or my son because it is that much hard to make a person and disciple 제자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because he ran away from Philemon and when the slave ran away from his master they just took some kind of money or property 보통 노예가 도망을 갈 때는 돈을 훔친다든지 집주인의 것을 훔쳐서 가는 것이 일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의미없는 useless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무익한 종이 아니라 바울의 신복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But you know, if you look at the scripture, he said that 오네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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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less man any longer but he became Paul's very hot very hot person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매우 아주 유용한 나의 신복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보통은 이 바울의 소신서를 대필했습니다 And you know, Paul had some kind of problem eyesight problem So he just let other people just write a letter for him 그래서 서신서를 다른 사람에게 쓰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얼마나 복음의 진수입니까 Even the book of Romans And this is like a diamond of gospel But you know, even Paul let Let, you know Tertis Tertis Let, write the book of Romans Tertio에게 이 로마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필레몬서를 쓸 때는 직접 씁니다 But you know If you look at the book of Philemon And it Paul here Write the book of Philemon By himself Let's look at the Philemon chapter 1 verse 19 글래머스 1장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Let's look together 같이 씁니다 나 바울이 침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왜 빌레몬서를 쓸 때 직접 썼느냐 로마서는 대신 쓰게 하면서 산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왜 빌레몬서를 쓸 때 직접 썼느냐 로마서는 대신 쓰게 하면서 산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갔을 때 돌아갔을 때 주인이 노예를 죽이는 것은 뭐 일반사입니다 When just ran away slave returned to master and a master just killed then ran away in a slave 바울이 빌레몬서를 이 오네시모 손에 쥐어지고 그리고 이 빌레몬을 다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빌레몬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 오네시모를 살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ou know And Paul wrote the book of Philemon And then gave it to 오네시모 And then let you know 오네시모스 return to Philemon And then but you know It is really up to Philemon Whether he is safe You know he is literally slave or not It is really up to Philemon That's why he just lost You know the Philemon By himself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직접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And then Paul asked Philemon Two things First 뭐냐면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도망 나온 종을 더 이상은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The first thing is that And he asked Philemon That you know Don't treat 오네시모스 As a slave Any longer But treat him As a dear friend Let's look at 1st Philemon Chapter 16 Philemon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같이 씁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라 He said that No longer as a slave Don't treat him Don't treat 오네시모스 As a slave Any longer But You know Treat him As a what As a dear brother 형제처럼 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If Philemon Didn't forgive 오네시모스 It cannot happen 사랑이 없으면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Without love You know You cannot You cannot Not have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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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ave As your Dear brother 대강절 첫째 주간 동안에 우리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We have to Restore The love Of Christ We have to Accept all Our brothers and sisters As our Our brothers Real Dear Brothers And sisters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를 진정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오늘 빌레몬에서 보면 빌레몬에서 보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도망갔고 자기의 재산을 훔쳐갔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다시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 If you look at the 빌레몬 The book of 빌레몬 You will see that 빌레몬은 accept 오네시모스 As his dear brother Not as a Ren-away Slave Who just Who just Who just Stare His Property Or other things But he just Accept He gave Forgiv He gave forgiveness To 오네시모스 And accept 오네시모스 As a brother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것은 사육자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And second thing is Paul asked 빌레몬 빌레몬 오네시모스 As a fellow worker 바울은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Paul didn't look at 오네시모 As a slave Any longer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때 그것의 오네시모가 노예로서 그것의 노예로서 일을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것에는 오네시모가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And Paul knew that there are works for 오네시모 Not as a slave but as a godly man Let's look at 빌레몬 chapter 1 verse 17 빌레몬 1장 17절 말씀 부탁드려요 Let's hear it together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말씀 하고 있습니다 And Paul said that they asked to 빌레몬 And if you consider me as a partner and welcome him as you would welcome me And that means that welcome and ownership as a partner for the ministry 사육을 위해서 파트너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기에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 거기에 동역자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nd it's not easy to forgive runaway slave And also it's even harder to have runaway slave as a brother And also And Paul asks one more thing Accept ownership as your partner 쉽지 않은 일입니다 It is not easy 빌레몬과 그 가족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And so it is not easy for 빌레몬의 whole family even 그러나 오네시모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But 오네시모는 He became a godly man already 그래서 빌레몬의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if you look at the book of Philemon's chapter 1 verse from 1 to 2 Let's read together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자 된 바울과 밑형제 디모덴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욕자인 빌레몬과 자매 암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하죠 If you look at the first Philemon's chapter 1 to 2 you will see that many names here 여기 보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let me just clarify the names 여기 보면 여기 보면 필레몬이 있죠 and you will see the name 필레몬? yes we know we know the 필레몬 who is and also you will see that the name 아피아 암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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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있죠 and then also you will see that it's 아킴포스 아킴포 라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럽니다 필레몬이 있고 여기에 나오는 자매 아피아라고 하는 사람은 필레몬의 아내고 and you see that 필레몬 right and then you say that Paul called our sister 아피아 that means 아피아 was 필레몬's wife and then you and you see that our fellow soldier 여기 뭐라고 있냐면 함께 병사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키포스 아키포스가 누구냐면 아키포스가 누구냐면 이 필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키포스 필레몬의 son 이 가족 모두에게 부탁을 하면서 and that's why 필레몬의 whole family of favor to accept ownership because ownership was a slave of a family 그런데 이 가족의 노예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f you look at if you look at last part of 1st 필레몬 chapter 1 verse 2 and there's another things we need to see 뭐냐면 거기에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and then you'll see the world church church 여기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필레몬이 어디에 있었냐면 골로세에 있었고 이 필레몬의 가정교회 가정에서부터 골로세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and then the church colossian church we read the book of colossians and the church colossian church started from philemon's house starting from the house church of philemon 필레몬의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가정교회에서 점점점점 부응하고 있으니까 누가 더 필요하냐면 사역자가 필요했습니다 when the colossian church get a great revival and they need more preachers more workers for the church and so Paul just made the decision to return of oneshmus to philemon not for himself but for I mean for philemon but for the church colossian church 바울이 이 oneshmus 다시 보내는 것은 이 빌레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교회를 위해서 다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도망 나왔지만 무익한 종으로 도망 나왔지만 바울을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 골로서에 가서 골로서에 위대한 사역자가 됩니다 and you know in oneshmus it was a useless runaway runaway slave but he just he accepted gospel and he met Paul in Rome and he heard of gospel and the gospel changed you know the life of oneshmus he gospel made him as a as a godly man and then oneshmus returned to Colossian church and he just he became leader of the church later on 나중에 이 oneshmus 바울에 흩어져 있던 편지가 뭐 빌리뽀로 가고 에버스로 가고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 흩어져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성경을 집대성할 수 있게 한 사람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됩니다 The book of Philemon It's only one chapter But it has a lot of story in it 많은 스토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용서가 있고 어떤 빌레몬이 만약에 oneshmus을 성제로 사육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성경이 집대성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 있습니다 Let's think about this If 빌레몬이 didn't accept oneshmus as a brother as a as a his partner even though oneshmus was a runaway slave he's a runaway slave but you know our bible we could not have bible right now and then you know the coalition church and the african church could not have a great bible we have to show our love of other people and then if you show and if you love one another like last Sunday if you there's no one who saw God but if we love each other and you will feel God is in us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은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의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주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I want you want you to forgive other people and continuously love one another and then forgive other people also and you will see and you will have great love in your life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Let's pray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감사합니다 Dear good God Thank you so much for your love and grace and today's message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읽은 우리 빌레몬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Help us to remember today's message and today's scripture and book of 빌레몬 빌레몬이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의 신문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Lord Lord when 빌레몬이 온라이시모스 as his brother and his partner and we see that there was great great things happen in the first century of Christianity Lord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납니다 Lord if we forgive if you love other people and there will be great things I'm through them and when you use them Lord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일복 다 같이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Let's do the Lord's pray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기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로 한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가만히 계속 구하시옵소서 따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요 and continuously pray for our sister 공미란 and also please pray for our will um really also 공미란 성도님을 위해서 will really 기도해 주시고 and please pray for Mr. Hong and and he has cancer spread all over his body 몸 전체로 우리가 Mr. Hong 몸 전체로 암이 퍼져 있는데요 and please pray for his soul and please pray for his healing and please pray for his baptism also 침내를 위해서 그리고 또 병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and also please pray for tonight our ministry 오늘 저녁 우리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사 때문에 오늘 저녁은 참석을 못할 것 같은데요 because of my moving so I cannot participate tonight's ministry but you know we will go to Happy Valley area 오늘 Happy Valley 지역을 가는데요 지난번에 갔었던 데입니다 우리 지 목사님과 잘 가셔서 기도하시고 especially you know today is very hot very cold and we will go to Happy Valley area and today is very cold so use more give more sleeping bag to homeless people because it's very cold today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 특별히 가지고 가실 때 따뜻한 거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특별히 sleeping bag 많이 많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요일 날 다시 조인하겠습니다 and then Thursday and let's go another place together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and continue and pray for your own prayer request and let's call the name of Jesus three times and pray together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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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마음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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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나의 아버지여